안녕하세요. 러블린이에요. 오늘은 드디어 나의 절친 우돌언니께서 해외를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운도 내실 겸 맛있는 러블린의 손맛이 가득 담긴 집밥을 준비해봤어요. 한번 보시겠어요? 해초가 득부, 미소와 고기 된장입니다. 러블린은 항상 대소변의 대사가 안되기 때문에 적정량은 요정도 늘 식사를 하고 있고요. 작게 먹지만 살찌는 여자 러블린, 여러분 저는 맨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. 그럼 여러분 즐거운 식사시간 되세요. 안녕!